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공병호TV가 실시한 살아있는 권력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적당히 덮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7만 3천 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이 가운데 73%가 덮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쪽에 손을 들었습니다. 불과 25%가 청와대가 덮기 위해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게 청와대가 덮기 위해 나선 근거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낙연 후보의 경선 성복과 문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지시 등을 들고 있습니다. 10월 14일 날 청와대는 여당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과 만남은 조율 중이다라고 밝히지만 만남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남 자체가 대단히 부담소를 것으로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열화 같은 특검 지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당이 자기당 대통령 후보가 어려움에 처하는 일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그쪽 동네 사람들은 늘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 뭉개기로 일관해온 점을 염두에 두면 이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도 가볍게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이번 사건이 마치 조국 사태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치 조국 사태처럼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조국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내심 윤석열 검찰총당도 지금 어떤 입장을 피력할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 끝까지 거북스럽고 아주 부담스러운 사건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었습니다. 마치 언론들이 막 고깃감을 문 동물들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통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어찌할 수 없이 그 사건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에 끌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매일매일 조국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신문들이 경쟁적인 취재를 통해서 속속 등장하면서 검찰인들 봐주려고 해야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던 그런 기억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그 유사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결국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은 언론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언론들을 침묵시킬 수 있으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면 여당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여당은 필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론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여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자들이 그리고 언론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떻게 앞으로 대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짐작해 하는 그런 좋은 글을 만났습니다. 10월 15일자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 제목은 대장동 큰 게 있다 느낌 확 온 순간들에 주요 내용들이 참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정훈 논설실장의 주장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의혹은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가 쓴 한 편의 기사에서 시작됐다. 제보를 토대로 쓴 이재명 지사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칼럼이었다. 처음에 박 기자도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 화천대유는 기사가 나가자마자 삭제를 요구하더니 다음날 박종명 기자를 명예훼손해미로 고소하고 말았다. 뭐가 급한지 언론중재의 절차도 제쳐놓고 바로 행사 고소에 들어갔다. 다시 뒤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청구액이 무려 10억 원이었다. 한마디로 겁먹고 입 다물라는 뜻이었다. 저의 해설은 뭔가 굴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언론 보도에 화들짝 놀라면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압적인 식으로 대응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런 일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훈 논설시장의 글은 계속됩니다. 대장동 의혹이 이토록 거대할 줄 몰랐던 것은 취재기자들 대부분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필자도 그랬다. 생각이 바뀐 것은 이재명 지사가 조선일보만 쿡 찍어서 공격하는 것을 보고서였다. 경기경제신문의 첫 보도 이후에 조선일보가 봉적적인 의혹 파헤치기에 나서자 이재명 지사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선거방해, 헌법 파괴, 중대범죄하면서 온갖 독서를 퍼부었다. 며칠도 안 돼서 대부분의 언론이 따라왔지만 이재명 지사는 오로지 조선일보만 찍어서 맹공을 이어갔다. 정치 고수가 구사한다는 한놈만 패기 전술이었다. 예정된 절자처럼 이재명 지사는 조선일보에 대한 무더기법적 공격에 나섰다. 어제까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2위 신청은 17건. 한 끈은 행사 고발했다. 그 대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보도여서 정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어? 저거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제가 갖게 된 것도 유독 조선일보만 콕 집어서 집중적으로 위협하는 이재명 지사의 언행을 보면서 저 양반이 뭐가 크게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도 조선일보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과 위협을 보면서 아 저 양반이 뭔가가 있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박정은 논선실장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사건을 취재하다 보면 짜릿하고 감이 오는 때가 있다. 낚시출로 전달되는 손맛처럼 아 뭐가 있구나 싶은 확신의 순간을 종종 경험하곤 한다. 그것을 당사자 반응을 보면 안다. 뒤가 구리고 감출 게 많은 사람일수록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화내며 협박하거나 기사의 의도를 거론하며 편파성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경우 뻔한 사실마저 무조건 부인하며 진흙탕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경우라면 거의 100%다. 드러내선 안 될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범인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약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근래 이 사건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는 그가 여당 후보에 당선되었건 아니건을 떠나서 분명히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상합니다. 분명히 아주 이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병호TV에서 7만 3천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해서 73%가 결코 이 사건을 덮을 수 없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물론 한 가지 출구가 있습니다. 마치 부정선거에 대한 보도를 완전히 털어막는데 성공한 것처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완전히 털어막을 수 있다면 이재명 지사 문제를 적당히 묻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산의 해처럼 기운은 살아있는 권력이 언론사의 입을 송두리째 그냥 막을 수 있다면 이재명 지사 사건을 덮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늘 있는 법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